조선시대 때도 분양제도가 있었을까요? 예스 조선시대 때도 부동산업자가 있었을까요? 예스 조선시대 때는 몇 평의 집에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 기준으로 85평 여기서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집에 목을 매지? 그리고 정책은 되게 발표가 많이 되잖아요 공짜로 살 수 있는 집은 집을 안 사도 되고 하지만 상황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고 되게 되게 이상했었어요 이상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하니까 집 집 집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옛날에 어땠던 거야? 조선시대 때는 몇 평의 집에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 기준으로 85평 물론 여기는 마당과 다 포함한 거긴 한데 어찌 됐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서민들이더라도 85평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평소의 크기가 새부터 컸습니다 다만 등급은 있어요 태조 때 기준인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 당신말로 이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75평에서 한 85평 사이 정도 일반 서민이 그 정도면 위로 올라갈수록 규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고위급 관료들 정일품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500평 정도 집에서 살았어요 됐어요 역사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얘기랑 이렇게 겹쳐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잘 사는 양반들이 살았던 한옥을 본래는 뭘 봐야 됩니까 하면 그 흥선대원군의 사태기 어떤 운영군 있죠 조선시대에 잘 사는 양반들은 최소 그 정도는 살았어요 우리가 한옥 얘기하면 북촌 한옥마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북촌에 있는 그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계량한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인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북촌의 대규모의 한옥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필지를 나눠서 새로운 형태로 지은 한옥들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청약제도가 있었을까 청약제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수도 이전을 했잖아요 원하는 자들이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분양권을 돌리고 아파트 몇 번 이게 아니라 이제 수도가 새로 만들었고 여기 공지가 많으니까 와서 살래? 저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고 나면 위치 선정까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지금은 토지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는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필지가 딱 선정이 되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고 그 집만 내 거인고 조선을 세울 때 권문세가의 모든 토지 문서를 다 강제로 갖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불길이 3일을 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토지를 어느 정도 N분의 1을 한 건데 작은 중소 자영농이나 중소지주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영농으로 만들어준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과정법이라고 해서 토지는 왕토사상 국가의 것이고 백성들한테 함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식이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토지 사유권을 잘 인정을 안 해주던 구조인데 나중에 그건 바뀔 수밖에 없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양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약간 변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족 명의로 집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붙여버려요 내 집, 내 아들 집, 내 손자 집에서 하늘을 묶어서 살아요 굉장히 크게 살죠 사례를 보면 양반들의 집이 궁궐과 같고 일반 서민들의 집이 양반과 같더라 이런 기록이 막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했냐 성실한 유교군주 세종대왕이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세종은 오직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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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예요 궁궐은 궁궐에 지어놓은 법도가 있고 양반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백성들은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가끔 가다가 권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단청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론 다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한옥처럼 무늬를 안 칠하는 근데 이건 유교 문화가 배어있는 거예요 재개발했나? 재개발 재개발 했습니다 재개발은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한옥이 저 한옥 같고 저 한옥이 이 한옥 같지만 나름대로 다 유행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팔짝 지붕을 만든다가 아이 그래도 소슬이 때문이 최고야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별 관심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무늬이 또 되게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붕을 어떻게 꾸미느냐와 무늬를 어떻게 높이 세우느냐 이런 게 되게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조 때 불교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원각사를 지을 때 민가를 헐어요 한 200여 채를 헐고 지은 게 바로 원각사터가 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민가를 헐거나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지금도 이제 이 재건축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쫓겨나고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양반들 혹은 왕실의 집안을 위한 재건축들이 많고 그래서 재건축 비용을 되게 싸게 해줘요 이왕 하는 거 우리 집안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싸게 해줘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니까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받던 민중의 기록이 없어요 이게 제가 되게 속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얼마야? 지금 그거는 현재까지 뭐야? 지금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아파트 한 채 몇 억씩 되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럴 때 아파트가 몇 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으로 뿅 오긴 왔는데 당장 지금부터 70, 80년대 20, 30년도 분석을 해봐야 될 판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진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 있는 집값이 비싸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무관이나 관료들이 임지가 바뀔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정착할 때 임대료를 내고 살 때 집값이 또 한 번 올라가게 되고 갈수록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고 집이라는 것은 한정되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조선 후기로 가면 그래서 임대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월세, 전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연세, 연세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전세라는 개념 없고 월세라는 개념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돼요 그래가지고 좀 깎아달라 이제 이게 상소민이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분할상환이니 뭐 이런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깎아달라 하면 좀 이렇게 구강이 약간 좀 이렇게 깎아조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왠지 오늘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딱 이어지게 되는 건데 복덕방이 있었을까? 복덕방이 있었습니다 복덕방은 18세기 때 공식화가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18세기 처음에는 악회, 집주름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18세기 말에 이제 복덕방이라는 용어로 딱 정착이 됐으니까 이 말은 지금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복덕방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동이 많아지면서 유통이 많아지면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가 한양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고요 지방에는 매일장은 아니지만 오일장 같은 것들이 보편화가 되고 개성상인, 무슨 상인하면서 상인들의 활동, 배로 이동하는 물자라든지 등짐을 지고 물자를 운반한다든지 이렇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이 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말하면 전월세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가게 되고 집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사실은 복덕방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주택 소유자들이 있었나? 아 이건 당연하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쁜 마음을 갖고 막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는 개혁을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쨌든 내 가족의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또 어떤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게 많은 학자들끼리 나오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퇴계 이왕 실망이야 뭐 이런 얘기해요 아 그분이 낮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밤에는 그렇게 자산 경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 내가 이 사례로보다 충격받았어 돈을 엄청 좋아하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퇴계 이왕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사대부들의 모습인데 실제로 퇴계 이왕도 남긴 글을 보면 사대부라 하면 자기 경제는 좀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정혁이 형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정혁이 형은 뽕밭을 사야 된다 뽕밭이 돈이 많이 된다 그런 기록은 아들한테 막 편지를 써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니까 다주택 문제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지금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해서 늘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돈이 된다 연세 같은 걸 돈이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투자 차원으로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법이었는데 그다지 크게 처리는 잘 못했어요 이게 왜 처리를 잘 못했냐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이 즉각적으로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때는 어찌됐건 국가를 운영하는 건 국왕과 양반들이에요 근데 주로 이런 법을 누가 어기겠어요 양반들이 어길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 초과상관 유지하기 힘든 평범한 민중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는 부분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한 공간이 뜨면 주택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어떤 문제점들은 창궐하게 되고 그 문제점 속에서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거의 반복 순환처럼 이루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같이 화냅시다